부산지법 형사 6부는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배기사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배기사는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승강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둔 채 물품을 배송하다 이에 항의하는 입주민의 어깨를 밀쳐 쓰러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